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개인들에게 많이 내맡겨 두더라도 어떤 국가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 정 이런 모든 데가 기업들까지 합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가지고 선거라든지 언론의 감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의 목표를 무자비하게 그냥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중국 공상당이 주도하는 한국 내 댓글 부대 활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4천만, 5천만 정도의 댓글 부대만 동원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 조작과 바로 직결된다. 동전에 마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댓글 부대를 4천만 명을 투입하게 되면 한국의 여론을 완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중국 공상당에 의한 한국 접수 작전이 일반 기자들이 아니고 개명대학에 계시는 한 교수님이 초한전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인데 그걸 오늘 뉴데일리 시문에서 일면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루는데요. 한국의 댓글 부대에 4천만 명 투입, 중국 최악의 세계전쟁, 초한전을 벌인다. 충분히 가능하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을 본인들 영향력 하에 둘 수 있으면 그러면 본인들이 세계 패권을 그렇게 장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게 그냥 그야말로 바이브라고 같은 거죠. 목표 달성에 필요하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상시하게 다뤘고 그것을 뉴데일리의 조문정 기자가 굉장히 글을 잘 썼네요. 예를 들면 보시면 해외 통일전선 공작, 중국 공상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중앙통전부가 있고 그 통전부가 해외 통전 공작을 집행하는 그런 관련 조직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국유기업, 민간기업, 지방정부, 이런 NGO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풀 가동해가지고 중국 공상당의 목표에 적합한 그런 작전을 펼치고 공작 수법은 해킹, 스파이, 정보분석, 투자, 합작, 뇌물, 입건, 특혜, 기부, 민계, 순수민간, 교류 이런 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공작의 대상은 교수, 기업인, 정치인, 지방정부, 고위관료, 언론인, 연구소, 싱크탱크, 문화미디어, NGO,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교포 및 화교, 교육기관 가리지 않고 아마 한국 내에는 깊숙이 아마 모든 것이 다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외 통일전선 중국 공상당이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국 공상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한 축은 정부기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이런 범죄 마약조직인 삼합회 그리고 또 중국 기업, 해외 학요 이런 걸 다 동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한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데 마약 범죄 전쟁인 거죠. 마약과 범죄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상대국 사회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고 범죄조직과 연대한 정치공작을 벌이는 거죠. 한국의 범죄조직하고도 이렇게 연합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파트만 딱 때가 여러분 보게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재용 기자 이재용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장악해야 될 패권 확장의 교두보고 패권을 확장해 나가는 중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은 반드시 친중국가 또 종속시켜야 될 국가 친중종속가해야 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라는 사실을 이전째 중국을 정상국가라고 착각한다. 모든 그 자유가의 시민들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일당 독재 국가로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인적 자원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대부분의 자유시민들은 다 망각한 채 그냥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 우리처럼 정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지금 개명대 교수님의 주장은 제가 수없이 그냥 부러졌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반도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반쪽 밑쪽을 중국에 복속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타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친중종속화 이것이 중국 공상당의 목표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선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도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과를 제조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분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명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에 맞춰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작이 단순하게 과거에 경상남도지사였던 젊은 양반 그 양반 차원이 아니고 중국 공상당의 그런 작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매우 심각하게 지금 친중종속화되어 있다. 되고 있다가 아니고 되어 있다. 초한전으로 이미 우리는 깊숙이 내상을 입었지만 우리만 모른다. 중국은 전 세계를 공산화해서 중화민족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듦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중국이 1980년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중관계가 호전됐지만 최근 중국에서 망면한 공상당 핵심 비서가 등 샤오팅은 미국을 속이고 미국의 선의를 최대한 악용해서 중국의 힘을 기른 뒤에 미국을 무너뜨리면 자유진영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뇌부들은 엄습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좀 개방적이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공작에 참 노력을 크게 하지 않으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그런 호의를 선의를 그냥 이용했던 거죠. 중국이. 중국 공안의 폭로. 선거 한 번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의 것이다. 지난 대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댓글 작업에 4천만 명이 동원됐다. 개명대 교수님은 국내에서 전개되는 초안전의 사례로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 제한 중국인들의 댓글 공작에 기반한 선거 개입 의혹, 인민해방국의 마약 유통 의혹 등을 제시했다.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인 거죠. 선거를 조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조성 작업은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인데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론 조작은 그야말로 우리 스케일이 다르죠. 한 기업인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중국하고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중국 공장을 가보고 그 스케일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놀랬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후에 그런 봉제 공장을 제을 때 중국의 사례를 참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댓글 부대도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그런 규모가 아니고 중국은 그냥 수천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북한과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가운데 특히 맘 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우리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중국 특권계급 출신이자 중국 공안 출신 여성이 중공의 실체에 대해 직접 폭로한 이야기라고 전제를 한 개명대 교수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인 유학생들 중국인들이 조선족 커뮤니티와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2021년에서로 격려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번에 딱 선거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한 명이라도 설득해서 무슨 당과 무슨 무슨 후보를 찍게 하자고 작업해 왔다고 폭로한 바가 있다. 여러분 한국은 기본적으로 좌파가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하게 되면 그거는 뭐 필연적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친중 소위 중국의 복속화된 친중국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과 친중화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씨가 먹히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우선순위가 그런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당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개맹대학의 초안전을 쓰신 교수님이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을 했네요. 우리 사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약의 중심에도 중공과 인민해방군이 있다. 북한 마약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공인민해방군 3앞에 혹은 중남미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중공은 마약으로 벌어들인 대규모의 이익을 기반으로 이미 우리나라 국내 범죄조직들과의 연대를 많이 구축했다. 이렇게 번도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통일전선조직들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기업가들, 중앙정부, 국가정보원, 군대, 언론, 교육기관까지 매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가 나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 그래도 이런 경고를 하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참 다행인데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도 여론조작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의 댓글부대에 의해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거조작의 실상을 그렇게 낱낱이 분석한 도덕놈들의 시리즈가 지금까지 4권이 나왔고 5월 30일 날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